2학년 여러분 잘 쉬고 있죠? 영어 1시간 정도 수업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뭐를 올릴까 하다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포레스트 컴프를 보고 있잖아요. 포레스트 컴프 계속 3학년 때도 같이 함께 볼 건데 그 내용 한번 쭉 살펴보고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쉴 때 혹시 학교에서도 보긴 하겠지만 쉴 때 시간이 나면 포레스트 컴프 공짜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아니면 이게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넷플릭스 있는 사람은 넷플릭스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포레스트가 어렸을 때 다리가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기부스 브레이스인데 기부스라기보다는 다리에다가 보조대 여기서 나오는 브레이스인데 보조대 같은 것을 끼는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의사가 자 됐어 포레스트야. You can open your eyes now. 자 이제 눈떠. 너무 아팠으니까 눈을 감고 있었나봐요. Take a little workaround. 좀 걸어볼래? 하니까 이제 그 의사가 포레스트를 이제 세워가지고 포레스트는 스티플리는 뭐예요? 쭈뼛쭈뼛 쭈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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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가 미세스 컴프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아주 awkwardly 이상하게 방 주위를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걷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 의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자 이것들 끼니까 어때? It's legs are strong. 자 너의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있죠? 자 포레스트의 다리는 엄마한테 하는 말이겠죠? 어 포레스트 다리는 강해요. 자 무엇만큼 강하냐면 내가 본 지금까지 본 어떤 다리보다 자 그만큼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as as로 쓰면서 의미는 최상급으로 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강해요. 자 근데 그의 back 허리가 정치만큼 굽어있네요. 허리가 안 좋은 거지 다리가 안 좋은 건 아니야. 자 포레스트는 works foreground past the doctor 의사 앞을 지나고 엄마 앞을 지나서 걸어가요. 자 의사 또 얘기하죠. 그러나 we are gonna straighten the hymn right up now. 자 근데 우리가 글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줄 거예요. 그렇죠? 자 a loud third 아주 큰 쿵쿵거림이 이제 들려요. 포레스트가 이제 넘어지면서 밖에서 그러니까 포레스트 하면서 장면이 이제 좀 바뀌죠. 자 mrs scumf and young forest work around the street the forest work stiffly next to his mother 이제 포레스트가 now when I was a baby 이제 voiceover로 목소리로 성인이 된 포레스트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mama named me after the great civil war hero 자 시빌워니까 시민전쟁인데 여기서는 미국 독립전쟁이겠죠. 내전이야 내전 자 내전일 때 자 독립전쟁일 때 그 히어로가 히어로의 이름을 따가지고 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히어로의 이름은 아 이게 독립전쟁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시빌워니까 내전이니까 서로 치고 박으니까 남북전쟁이 되겠네요. 자 엄마가 장군 네이던 베이브 포레스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name a after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흑백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 장군의 흑백의 사진이 나와 the photo 그 사진은 turns into the live action 이제 움직이는 장면으로 바꾸고 자 어떻게 돼서 general dance general 그 장군이 너는 입다니까 입어요. 후드 시트를 입어요. 머리에다 후드 시트 자 우리 퍼스트 건프 조금 본 반들은 이게 어떤 장면인지 자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그 장군은 is in full KKK garb KKK 뭐야 알고 있죠. 자 그 미국의 아주 극렬한 보수 극보수의 단체죠. 자 더 제너럴은 그 장군은 rise off 자 뭐야 말을 타고 그 다음 팔로우 하니까 그 뒤로 누가 하냐면 아주 큰 무리의 클랜 멤버들이 자 아주 그 유니폼 똑같은 옷을 입고 자 뒤를 따릅니다. 이제 포레스트 성인이 된 포레스트가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we were related to him 그하고 관련이 좀 있대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what he did was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he started up 시작했대. 이 KKK라는 그룹을 클럽을 시작했다는 거야. they'd all dress up in their robes 그들은 옷을 입었어. 어떤 복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뭐 bad shit 자 침대포 같은 것을 뒤집어 썼어요. act like a bunch of girls 자 뭐처럼 행동했냐면 유령 이것도 유령인데 뭐 유령처럼 행동을 했어요. 걔네들은 심지어는 말에다가도 이런 그 침대에서 침대포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자 돌아다녔어요. 어쨌든지 간에 내 이름은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예요. 포레스트 건프라는 것은 자 자 포레스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mama said 엄마가 말하기를 that the forest part was to remind me 자 포레스트라는 부분이 나에게 뭐를 떠올리냐면 sometimes you all do things that well just don't make sense 어떤 거 자 뭐를 떠올리냐면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한대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 make no sense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미세스 건프가 don't ever let anybody tell you they are better than you 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중략된 부분은 포레스트가 걷고 있다가 할아버지들이 얘를 그 포레스트를 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 장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 포레스트 다른 사람이 그들이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돼 포레스트야 if God intended everybody to be the same 자 신이 자 사람들을 똑같게 모든 사람들을 똑같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는 우리 모두에게 자 우리 다리에 이런 보조물을 주었을 것이다 자 이거 뭐야 가정법 혼합 가정법 이게 좀 어렵게 우리 3학년 때 배우도록 하자 여기는 과거형이야 과거형이 나왔는데 우드헤드 피 피가 나왔네 혼합 가정 가정법 여기 이 부분만 보면 가정법 과거지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에요 그래서 두개가 혼합 됐어 신이 우리를 똑같이 할 의도가 있었었더라면 그는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 우리 다리에게 모든 브레이시스를 주었을텐데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자 엄마 항상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만 한번 보자 이 부분만 자 1번 부분만 볼게요 as 동등 비교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as as 이 안에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 그럴 때 이 as 를 하나 네모로 묶는거야 이거를 네모로 묶어가지고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자 봐야돼요 자 여기서 봤을때는 자 his legs are 이 보호 자리에 와요 이게 보호죠 his legs are strong 이니까 여기가 형용사 역할을 해야 돼 보호 형용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strong이 형용사가 들어갔어 자 기출에서 나왔던 거 한번 볼까 cultures as diverse or diversely as the Japanese The Guatemala Maya and the Inuit of North Western Canada practicing 자 여기는 일본과 같이 다양한 문화들이야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diverse가 돼야 되겠네 자 일본과 같이 자 일본인들과 같이 다양한 문화 인 혹은 또 Guatemala 마야 혹은 North Western Canada 인웨이과 같은 다양한 문화들을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Our immune system 우리의 면역적인 are not functioning 자 기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기능 기능하다 여기서는 functioning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Effectively를 골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뭐 오늘 수업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그 간단하게 Forest Gunpool을 여러분들이 감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쑥 본 다음에 Forest Gunpool을 집에서 한번 감상하면 거기에 많은 미국의 문화적 코드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거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느꼈던 아는 만큼 보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나이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